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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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! 한 건데? 음료수 한 것 같은데? 맞아요, 맞아요. 뭐지? 동현! 늦었지만 맞출게요. 안 돼. 뭐가 지나갔냐? 그 다음 대사. 그 다음 대사예요. 뭐가 지나갔냐? 뭐가 지나갔냐? 글쎄, 오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. 이야, 뭐가 지나갔냐 질문에 다음 대답. 뒷! 뒷! 뭐가 지나갔냐?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? 정성이 1도 없네, 진짜.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, 뭐. 실패. 실패. 뭐가 지나갔냐? 뭐가 지나갔냐? 너무 빨라서 못 봤는데? 동작 힌트 들어가요. 질문해 보세요. 뭐가 지나갔냐? 동작 힌트야, 립싱크 힌트야 뭐야? 아, 그래. 그거, 그거지? 세윤! 세윤! 글쎄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것 같은데? 같은 대응. 90% 저답, 실패! 90% 저답, 실패! 동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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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현아! 아리오! 아리오! ease! UFC야, UFC! 너무 순식간에 너무 순식간에 뭐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일이 나서 실패! 동현아! 동현아! 동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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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낙 순식간에 실패! 그렇지, 그렇지! 민현! 진짜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답입니다. 그렇지, 그렇지, 맞아. 저 깜찍이 CF 아니야? 맞아, 맞아.